예 이번에는 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요런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좀 재미있는 제품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려구요 저가형 스마트워치 스마트 밴드 요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했던게 샤오미죠 샤오미 미 밴드 요게 이제 유명했잖아요 근데 요즘 샤오미가 좀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라서 요즘에는 샤오미 미 밴드가 한 4만원 5만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고 또 제가 이런 워치 밴드에서 제일 조금 민감하게 보는게 상하 베젤이에요 상하 베젤 상하 베젤이 뭐냐면 요기 있는 사진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 위에 있는 베젤의 굵기랑 아래에 있는 베젤의 굵기가 달라요 이게 상당히 좀 거슬립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요게 다른게 굉장히 거슬려요 이게 샤오미 미 밴드가 예전에는 사각형이었거든요 위아래가 이렇게 사각형이었을 때는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요게 동그란 원형 타원형 제품으로 바뀌면서부터 요 베젤 균형을 맞추는게 어렵나 봐요 그래서 요게 계속 틀어지고 있습니다 상하 베젤이 그런데 요걸 해결한 제품이 있어요 샤오미의 스마트 미 밴드 8 프로 입니다 프로는 요거 상하 베젤을 해결을 했어요 보시면 얘는 상하 베젤의 균형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 샤오미 밴드 8 프로 괜찮은데 싶었는데 얘는 국내 정식 발매가 안됐어요 아쉽게도 뭐가 문제냐면 샤오미 스마트 미 밴드 제품이 언제선가부터 국내 정발 제품이 아니면 한글 지원이 안됩니다 솔직히 한글 지원이 안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한글 지원이 안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카톡이라든지 문자에 한글 폰트가 깨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는 쿠팡에서 정식으로 수입 계약을 맺은 정식 한글판이라서 이런 스마트 미 밴드 A 4만 6천원 짜리는 쿠팡이 직접 수입했어요 정식 수입 상품이라서 이런 애들은 아마 한글이 나올텐데 이런 수입 제품은 한글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얘는 정식 발매가 안됐다 요게 아쉬운 느낌이었는데 요즘 샤오미에 대응해서 무서운 신예가 나타났죠 그게 바로 QCY이다 QCY는 기본적으로 이제 블루투스 이어폰 쪽으로 유명한 브랜드인데 얘네가 언제부터 슬금슬금 사업을 확장하더니 이제는 스마트워치 쪽으로도 많이 제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1세대가 QCYGTC였고 2세대가 QCYGTS 3세대가 QCYGS 4세대가 QCYGT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온게 11월달이에요 얼마 안됐습니다 아마 발매된게 얼마 안됐을거에요 얘가 그런데 얘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를 조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래요 말씀드렸잖아요 QCY가 GTC 1세대, GTS 2세대, GS 3세대, 4세대 GT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세대부터 3세대까지 얘들은 전부 다 사각형이에요 사각형 폼을 가지고 있고 얘네들은 전부 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하 베젤이 안맞았습니다 약간 아래쪽 베젤이 두꺼운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4세대는 원형으로 바뀌었어요 원형으로 바뀌면서 상하 베젤, 좌우 베젤도 당연히 다 맞구요 거기다 AOD 기능에 밝기도 1000니트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액정도 당연히 AOD를 지원하니까 아몰레드가 최초로 탑재되었다 그러면서 가격은 3만원 상당히 저렴한 가격인걸 확인할 수 있고 또 QCY는 정식 수입 제품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한글을 지원합니다 한국어를 기본으로 지원해서 직구를 하건 뭘 하건 너무도 당연하게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라는게 장점인거 같아요 지금은 3만원인데 아마 이거 가격 더 떨어질걸요 아마 2만원 중후반대까지 내려가지 않을까 싶은데 굉장히 괜찮은거 같아요 얘가 요즘 비교같은게 있죠 GTS, GS, GT 이렇게 있고 AOD 기능도 지원해서 꺼놓은 상태에서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손목을 들어 올렸을 때 그거에 반응해서 액정이 켜지는거를 쓰다보면은 이게 미세하게 0.12초 정도의 딜레이가 있어요 그러면 살짝 이게 약간 짜증이 납니다 손목 돌리고 잠깐 기다렸다가 화면 켜지고 시간 확인 요거 자체가 조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면이 있는데 요런 애들은 그냥 항상 켜져 있으니까 시간 보기가 되게 편하겠죠 요런게 있고 이제 알루미늄 크라운도 탑재되어 있고 요걸로 아마 돌려서 메뉴 화면 같은거 조절이 가능할거에요 당연히 뭐 전화 통화도 가능하고 방수도 지원하고 비교표 같은게 있는데 뭐 특징 될거는 아몰레드 디스플레이 채용했다 그리고 해상도가 상당히 올라갔다 요정도가 되겠죠 배터리는 뭐 280 280으로 거의 동일한거 같은데 아무래도 아몰레드를 차용해서 AOD까지 키면은 배터리 유지시간은 조금 줄어들겠죠 그런데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오래갑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아마 일주일? 충전 안하고도 일주일은 갈거에요 갤럭시 워치나 애플워치 같은 애들은 워낙 센서도 많고 계산하는게 많아가지고 하루 이틀밖에 안가지만 요런 저렴한 애들은 센서같은게 막 그렇게 정확하게 수치계산 같은걸 안하는 만큼 약간 기본에 충실한 어차피 이런거 워치나 밴드 같은거 하는게 뻔해요 운동같은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하는게 뻔합니다 시간보기, 카톡이랑 문자보기, 전화올 때 확인하기 이게 끝이에요 워치로 복잡한 기능을 쓰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내가 뭐 러닝이 취미다, 등산이 취미다, 수영이 취미다 이런 분들은 뭐 비싼 애플워치나 갤럭시워치 쓰셔야겠지만 그정도로 막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하는게 아니다 혈중, 산소, 포화농도, 심박수 평소에 신경이나 쓰십니까? 대부분이 신경 안쓰실텐데 기본적인 기능 그냥 휴대폰에서 알람올 때 그거 땡겨오는 기능 원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비싼거 쓰실 필요는 없으실거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QCY 제품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이 밴드의 퀄리티는 별로 안좋을거에요 그래서 아마 요거는 아마 22mm 그정도 폭의 밴드를 사용하니까 요거는 아마 따로 구매하신게 좋을걸요 이거 아마 실리콘 밴드인데 되게 좀 싸구려갖고 조금 장난감 같아 보일거에요 요 제품 자체의 빌드 퀄리티는 괜찮은데 요 밴드, 고무밴드라고 해야되나 실리콘 밴드라고 해야되나 요거 자체는 좀 싸구려 느낌이 많이 날겁니다 요거정도는 아마 교체해주시는게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동그란 화면 나오는 스마트워치 저가형 중에서는 거의 이게 지금 살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대안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여기도 나와있죠 1000니트 밝기 요정도 밝기 지원하는 애들은 잘 없어요 저가형에서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원형의 스마트워치만이 주는 매력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사각형의 대표격이 애플워치고 동그란거의 대표격이 약간 갤럭시워치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난 평소에 난 사각형 보다는 동그란게 더 좋았는데 근데 약간 애플워치가 워낙 강세다 보니까 이런 저가형 스마트워치들도 보통 이제 사각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난 사각형 싫은데 나 동그란거 좋은데 갤럭시워치는 좀 너무 비싸 그리고 난 그렇게까지 막 이것저것 잡다한 기능까진 필요없고 저렴하고 막 찰 수 있는 그런거 원해 라고 하시는 분한테 이게 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의 건강상태 확인은 되어 있어가지고 심박수, 혈중산소 포화도, 수면시간 모니터링 어쩌고 저쩌고 나와있는데 이런 저가형에 달려있는 생체 모니터링 하는 이런 기능들은 조금 신뢰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뭐랄까 그냥 재미로만 보시고 이거를 믿으시면 좀 힘들고 그냥 카카오톡 문자 전화 땡겨받기 기능으로 쓴다 요정도로만 생각하시는게 속 편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개 이상의 스포츠 모드를 제공한다고 하는데 스포츠 용도로 쓰실 분들은 좀 제대로 된 걸 쓰셔야 되고 요거는 그냥 시계 겸 문자 전화 땡겨받는 용도 요런 걸로 쓰시면 충분히 가격만큼의 값어치를 하고도 남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써있네요 최대 열흘 사용 가능 대용량 배터리 4장 이라고 되어 있고 기본 모드로는 10일 데일리 모드로는 4일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 솔직히 뭐 충분히 일반적으로 쓰는 상태에서 뭐 문제없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수도 IPX3 방수 지원한다고 하고 그래서 워낙 저렴하게 나와서 QCI 스마트워치가 그것도 있고 요새 이제 샤오미 밑밴드도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또 샤오미가 요즘 이제 한구라 이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고런 면에서 QCY가 좀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나? 요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저렴한 스마트워치 사려고 생각하셨던 분들 난 동그란 게 더 좋았는데?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이거 사시면 딱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소개시켜 드리는 거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에 제가 링크 달아 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구매 고려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유튜브 구독 설정 좋아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